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채널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진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고나윤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회대 한영과 20기 졸업생 고나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신다고 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선물이요? 네.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와, 달고나예요. 달고나입니다. 이거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려야겠다. 달고나를 받았습니다.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애칭이 달고나. 아, 케이스도 있어요? 아, 오징어게임 구부구나. 쿠팡에서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갔다 오신 걸로 알아요? 네, 맞아요. 미국은 제가 20세 초반에 뉴욕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쉬고 싶을 때 뉴욕에 가게 됩니다. 거기 친구들도 아직 조금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제가 통제 졸업하고 여행을 제대로 못 가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녀왔어요. 원래 학부 전공은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영어 통번역학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영어를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영어 공부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통역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통번역학 전공을 했던 건 아니고 영어 공부가 재밌어서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통대를 또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1학년 때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이제 현직 통역사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너무 막 멋있으시고 하시지만 나는 저렇게 못 될 것 같다.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4학년쯤 됐을 때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되게 매력적인 직업이다라고 느껴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제가 이러고 있네요. 어떻게 통대 입시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졸업을 하고 일단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결심을 좀 늦게 한 편이어가지고 4학년 때 이제 통대 진학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었어서 졸업을 일단은 하고 학부를 마치고 나서 1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1년 만에 합격을 했다면 그만큼 또 실력이 참 좋았다 이 뜻 같습니다. 자 이제 통대를 다 마쳤거든요. 통대에 다니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고 또 뭐가 또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 힘들었어요. 학교 이제 일찍부터 나가가지고 오전 7시부터 서디하고 그런 일정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또 익숙해지니까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동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지쳐도 동기들 보면서 같이 힘내고 다 같이 고생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힘이 많이 됐고 제일 좋았던 거는 뭐 말했지만 동기들이랑 같이 은근히 추억이 진짜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맨날 공부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졸업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도 많고 좋은 인연들이 남은 게 그렇죠. 같이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 이제 어떤 게 힘든지 서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정도 진짜 많이 됐고 졸업한 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동기들 한 번씩 만나세요? 네, 근데 보는 동기들만 계속 만나게 되고 이제 만나고 싶은데 다들 좀 뭐 이제는 다 좀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인하우스 들어가는 이들은 시간 내서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때까지 다들 너무 잘 지냈으면 좋겠고 다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네. 평소에 뭐 좀 취미 있으세요? 취미라고 하면 유튜브 영상 편집하는 게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그걸 좀 배우신 거예요?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따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따로 배우지는 않았고 독학으로? 네. 독학으로 유튜브 보면서 검색해서 제가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이제 어떻게 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아 그거는 사실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보다는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UCC 만들던 아 UCC 네. 학교 그 수행평가에서 UCC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영상 편집을 우연히 맡게 돼가지고 중학교 때 했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을 중학생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걸 좀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제 유튜브가 좀 뜨기 시작했을 때 아 이거 사람들이 직접 편집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거 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 좀 더 본격적인 그 프로그램들을 좀 혼자 독학을 해보다가 사실 한 몇 년 미뤘어요. 해야겠다 마음 먹고도. 그러다가 이제 통방역대학원 입시 준비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공부 브이로그 이런 거 찍어보려고 그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는 이 채널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될지 생각은 못했겠네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제가 근데 상상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진짜 취미로 시작했던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길거리 다니다 보면 혹시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계세요. 있죠? 네. 한...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구독자분들이 제 나이 또래에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는 곳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생활 반경이 비슷한가? 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 통역하러 동기들이랑 같이 갔던 경우였는데 이제 그 제가 수행했던 대표단 분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달고나 분이 이제 그 가게 티슈에다가 쪽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주고 가신 거예요. 대표단 분들 어리둥절 하신 거 왜 너한테 쪽지를 주고 가? 이렇게 해서 제가 또 그 설명을 했고 너 되게 유명한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팬들 만나면 뭐 사인해 주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고 아니면 인증샷 하나 찍어주고 해요? 그런 적은 없고 인증샷을 원하셨던 분은 없었는데 제가 뭐라도 먹을 거라도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죠? 네. 일 없는 날에는 뭐하고 보내세요? 일 없는 날에는 일 없는 날이 없길 바라지만 그래도요. 하지만 네. 일 없는 날에는 좀 일단은 일과 휴식을 되게 좀 확실하게 분리해서 하려고 요즘 좀 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없는 날은 진짜 좀 푹 쉬자는 주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 영상 고민하고 콘텐츠 고민하고 기획하고 그런 거 같아요. 쉴 때는 그럼 거의 뭐 푹 쉬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서 최근에 좀 연습하고 있어요. 이게 푹 보시니까 약간 그 단단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연습하는 중. 네.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푸세요? 뭐 하고 푸세요? 저는 좀 집순이 과라가지고 집에서 강아지랑 놀고 마시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보고 음악 듣고 혼자 약간 있으면서 좀 휴식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어디 뭐 다니고 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잖아요. 자 일하다 보면 힘든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좀 힘들고 어떤 게 또 재밌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조금 어려운 거는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행사에도 많이 가다 보니까 행사 중에 생기는 변수들도 있고 일정에 있어서도 변수가 생기고 하는데 그 변수를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대처할 거 그게 아직은 조금 요령이 부족한 거 같아서 이 부분이 아직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또 항상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거 새로운 거 많이 배우고 그게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프리랜서의 장점이죠. 네. 맞아요. 이런 직업을 선택했을 때 이런 이 일에 그런 속성이 나오고 참 맞을 것 같다는 걸 혹시 알았어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는 거는 원래부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맞고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몰아서 일을 하고 몰아붙여서 일을 하고 좀 쉬고 이게 저한테 더 잘 맞는 거 같아요. 성취감도 더 크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통영사가 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이제 나는 대학교 가면 아나운서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스무살 때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아나운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료를 끝냈죠 스무살 때. 학원에 스무살은 저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취업 준비할 때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밖에 없었는데 그 꿈을 접고 이제 통역사가 되기로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통역하시면서 지금 프리랜서 생활 하시면서 한 번씩 영어 MC도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때 아나운서 학원을 수료를 해놓고 또 꿈을 포기했던 게 조금 아쉬웠는데 통마역 대학원에 와 보니까 통마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어 MC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운이 좋게 이제 제가 수료했던 경험이 있어서 기회를 얻어서 영어 MC도 몇 번 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 통대에 와서 두 꿈을 다 이룬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구나 했었어요. 네. 요즘 통대 출신들이 뭐 비단 통문역 시장에만 자기 커리어를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다행하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런 점에서 고난이 선생님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통대 다니면서 영어 공부 심물 나게 했을 것 같은데 네. 졸업하고 계속 영어 공부하세요? 네. 지금도 일단은 동기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룹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1대1 스터디도 재학 중에 하던 것보다는 훨씬 덜 하긴 하지만 그것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거 꾸준히 하는 것도 사실 동기들 덕분이 큰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태지다가도 또 다시 네. 위지를 다지게 되고 네. 구독자들한테 뭐 추천하고 싶은 뭐 영어 사이트나 뭐 영어 자료 같은 거 있을까요? 영어 사이트나 영어 자료요? 네. 일단 저는 매일 신문을 읽는데 한국어 신문을 매일 읽고 그리고 영어 주간지를 읽어요. 제가 보는 건 이코노미스트인데 저는 이렇게 꾸준히 뭐 주간지든 일간지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제일 내가 재밌다고 느끼는 거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매일 봐야 되다 보니까 뭔가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안 보게 되잖아요. 손 안 가고 그래서 한번 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나윤수 선생님 유튜브 채널 보면서 편집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뭐 배우고 싶기도 했는데 영상 하나 만들 때 얼마나 걸리세요? 아 영상 하나 만들 때요? 네. 촬영 시간 빼고 편집만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지금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편집하는 거 같은데 한 15분에서 20분 영상 만드는데 한 14시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빨라진 거고 원래는 거의 한 30시간 넘게 걸렸던 거 같아요. 손이 좀 익었어요. 이제는. 네. 손이 익었는데 열 몇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정성스럽게 만든다 이 말이네요. 어? 훨씬 적게 걸리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그것보다 적게 걸리는데 저도 초반에는 한 하루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줄어서 한 5시간. 진짜 빨리 끝내시네. 그래요? 내가 너무 성의 역시 만드나? 배워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배워야 될 거 같아요. 그래요? 컨텐츠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제가 브이로그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정말 많이 보는데 한국 브이로그만 보는 거 아니고 외국 브이로그를 한 50%, 50% 되는 거 같아요. 한 번. 그렇게 많이 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이미 되게 큰 채널보다는 좀 작은 채널에서 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리지 않고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본인한테 크리에이티비티, 창작 본능이 있는 거 같습니까? 네. 저는 뭘 만들어내는 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또 그런 건 잘 못 해요. 어떤 거요? 약간 그림 그려서 뭘 만들거나 아니면 손으로 뭘 진짜 만들어내는 거는 또 잘 못 해가지고 저는 이 영상 편집이 저한테 정말 딱 맞는 창작 활동인 거 같아요. 네. 컴퓨터로 하고 영어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편집하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이제 임고의 시간인데 그거 다 하고 나서 딱 유튜브 업로드하고 그러면 이제 보람이 딱 느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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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그렇죠. 사실 통역하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이 영상 편집해서 하나 만들어내서 올렸을 때 또 해소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프리엔서 생활이 좀 불규칙적이기도 하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체력 관리 뭐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체력 관리는 사실 잘 못 하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딱 PT 수업을 끊어놓고 정해진 날에 가서 최소한의 운동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규칙적으로 잠자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쉴 때만이라도 잠은 충분히 충전하려고 합니다. 체력 관리도 진짜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과 또 나의 앞으로 꿈은 뭐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그렇죠. 제 별거 없는 영상을 정말 꾸준히 찾아와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약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봐주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의 꿈은? 앞으로의 꿈?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꿈. 제 꿈은 사실 이런 거예요. 통역사로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일로 도움이 되는 거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통역사가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바로바로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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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또 되게 보람과 성취가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급 정말 잘 선택하신 거 같아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한번 이쪽으로 걸어와 볼래요? 네.